안녕 아 진짜 계속 쓰러지네 안녕 연소하자니까 친구입니다 네 오늘은 팽이랄거에요 팽이랄거에요 팽이가 많이 보이죠 먼저 데드팽닉스 제가 이 팽이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배틀 해볼거에요 옛날에도 해봤는데 이번에는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더 강하게 옛날에는 안했지 해보기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할까 음 먼저 가이스팝은 1일에 이거 8 8 8 8 그 다음에 음 이거 게임은 좋을것 같네요 2번째 어 얘는 이렇게 어 이거 이름을 까먹었네요 이거 어 초대타큘레스 랑 또 뭐하지 아 이거 13 그 다음에 요 프레인 프레인이 끼고 어 왜이렇게 암흑 빼줘 어 오케이 프레인을 끼겠습니다 프레인을 끼고 프레인 끼기 힘드네요 네 프레인 끼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끼면 좋을것 같네요 두개 왕성 네 또 이번에는 어 예 이 알죠 얘랑 음 이거 이거랑 초대타큘레스 밑에 있는거 이렇게 세번째 왕성 많이 왕성 있네요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초대타큘레스에 아니 초대타큘레스 어 아차에라큘레스에 음 제로 그리고 에다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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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번째 왕성 그 다음에 또 얘다가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끼우면 좋을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얘다가 이거 봐봐요 아구 나 지금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으악 오케이 이걸 껴야 되겠다 어쩔에 그래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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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본에는 드레인에다가 이걸 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끼면 왕성 네 이제 거의 끝났네요 어 얘다가 그 다음에 네 꼭 같이 할게요 데드플리스는 원래 강하니까 강해도 너무 강하니까 네 예를 들면 남았네요 그 다음에 드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따단 드레인이 너무 약해서 네 이제 배틀은 시작됐습니다 빠밤 첫번째 배틀 타이어드레인에다가 타이어드레인 VS 업그레이드 가이스파미네일 시작하겠습니다 빠밤 타이어드레인 짜잔 자 이거 보이죠 치 Truk 경기장 경기장 준비 시작 먼저 가스파브일부터 경기겠습니다 아이고 네 준비 시작 타이어가 빠졌다 아 진짜 가스파브일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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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빨리 열려야 되는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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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6 7 2 4 타이어드레인 대 가이스드밤문은 타이어드레인이 이겼네요 타이어드레인이 이겼어요 역시 타이어를 끼니까 강해지고 두번째 배틀 시작합니다 타이어드레인부터 드릴게요 타이어드레인지 타이어드레인더 가스파블린 세미노 대 스페니오 타이어드레인이 또 잃었어요 2대0으로 타이어드레인 승리 두번째 배틀 빠밤 빠밤 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얘랑 얘 싸우겠습니다 준비 시작 스테미나부터 먼저 들릴게요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버스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참 이상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봤나요 버스 됐어요 버스 항방이 승 항방이 승 버스 됐어요 항방이 승 네 두 네 그 다음 배틀 그 다음 배틀 그 다음 배틀은 테드 비닉스 대 워크라이더 아트라야라크라스 이거 조금 다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안이 가 왜 다시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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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애들은 아직 안 가는거야 네 안이 계속 나가요 짜증나게 만드네 애들이 데드아이 데드아이를 시도갔나 갑자기 조용해졌나 누가 배틀을 이길지 궁금합니다 승자는 무승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번엔 데스피인스부터 아 진짜 아 진짜 잠시만요 되셨습니다 우바피니쉬 델핑스 승리 1대0 이번 얘부터 버스트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와 역시 데드아이의 힘 엄청납니다 얘는 버스트 났고요 진틱 그다음 벨트는 토니트 아키레스 대 공격형 공격형이에요 타이거 뭐였던 기억 잘 안납니다 스테미너 예 스테미너로 해 놨어요 공격형이랑 스테미너가 둘 다 있어요 시트 원고 시트 원고 시트 원고 시트 원고 수술 싯 시트 원고 시트 원고 시트 원고 오버 피니쉬 승리 바로 오버 피니쉬가 됐네요 신기하네요 다시 아죠 3 2 1 go 3 3 공격 공격 공격은 안 돼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피 피니쉬 날이 나왔어요 봐봐 날이 나왔어요 와 멋지다 네 스피 피니쉬 승리 네 그 다음 배트는 첫번째 배트는 타이어드레인 이게 아까전에 이겼던 얘 아니죠 얘들 타이어드레인 누가 결승전에 나올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네 네 3 2 1 아 진짜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네 다시 하겠습니다 타이어드레인 엄청 강해보이네 다시 에 이거 버스를 낼 수 있을까요 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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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자는 예입니다. 스피드 피니쉬 한바퀴 더 들어왔어요. 와 한바퀴로 이기나니 다시 하겠습니다. 1대 0 네 승자는 누굴까요? 모든 걸 튕겨내는 드레인 타이어 드레인드 엄청난 네 네 승자는 누굴까요? 승자는 누굴 무승부 네 오늘은 1편은 끝났습니다. 2편을 기대해주세요. 네 빠이빠이 네 2편도 있어요. 2편 그러니까 다시 보시길 바라요. 빠이